와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팔 종교의 취업관입니다. 자 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540도를 찰 수 있냐 고난이도 바쳐야지만 마랑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최민준 사부님 김기태 부사부님 찼떡맞은 통을 뜨면 외발통으로 아 외발통? thr a 좀만으로 차고 돌빵만으로따라 character happens The referendum 힘이 많이 느껴쮮기레 is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 Eins 세트 저는 제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이건 이거고 저는 이제 사부님들 발차기 하는 모습을 저번에 봤잖아요. 남자들끼리 대결 좀 하고 싶었습니다. 대결이 될까요. 그러니까 깡딱으로 그냥 받겠습니다. 남자들끼리 대결 준비 시작 말중의 왕이라고 준비 시작 말중의 왕이라네 자 없는 발차기는 그 발차기 높이 차면 됩니다. 그것만 닿으면 권장님 들어주시고 네. 다음에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은 어 아 으아 아타워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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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성공! 자, 전자리 3경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압 혼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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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역시 동요할 수 밖에 없는 이 무예의 퀴 혼돈 내가 점프 좀 잘한다고 까불었다가 정말 오늘 시간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랑이었고요, 임태훈 관장이었습니다. 최민준 성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! 업! 빈! 업!